메이플랜드의 삶 23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함박 스테이크 도시락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MBTI도 했습니다. ISFP라고 맨날 얘기하던 먼치는 한번 MBTI를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72레벨이 되어있더군요. MBTI의 결과는 ISFP였습니다. 내양형 92%, 관찰형 78%, 감정형 53%, 탐구형 58%, 민감형 58%, 오늘은 옛날 메이플의 이야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루디브리언 파켓까지 약 2년 남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땡겨서 이 이야기가 진행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작품 추가 및 이 이야기는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00시에 진행되는 만물 상점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가격표 00시에 정리부터 하고 시작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삼상 위브링즈로 시작됩니다. 첫번째 적 들어갑니다. 바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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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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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실패 이득 성공 도작으로 이득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수정 100개를 주고 20만매소 각종 아이템을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궁수템 2개도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미술 미술 티탄바지 상급 역대 최고의 바지 바지도 30만매소에 팔아주었습니다. 법사템도 팔아주었습니다. 아크스테프를 주셔가지고 원석도 드렸습니다. 나머지 법사템 3개도 팔아주었습니다. 전사템도 팔아주었습니다. 3상 2개와 5상 2부링즈입니다. 60% 이작 성공한 곳에 10%를 바랍니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97에 3적이 남았습니다. 재물을 던져줬습니다. 100이 됐습니다. 재물을 던집니다. 아 마지막 한적 남았습니다. 10%를 한적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10%를 선택했습니다. 야수의 심정이 시작됩니다. 3 2 1 실패했습니다. 그 자개의 결과는 100 97 92입니다. 저에게 토비 표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퀘스트 재료를 선물로 줍니다. 코비 표창과 발터를 팔아주었습니다. 권신감옥 권신감옥 2개도 이러다 열정 모으겠는데 아 인정합니다. 강검 공격력도 받았습니다. 공격력도 받았습니다. 60채 공수 한 버릇도 팔았습니다. 아크 일상도 팔아주었습니다. 남은 법사템도 주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없는 지작선도끼까지 모자도 하나 줘. 모자 저 30대 모자 아니에요? 더 좋은 모자로 바꾸죠. 본인을 사러 오신 분께 본인과 모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함부로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이브링즈와 태풀을 모아 오셨습니다.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실패 포기하지 말라 성공 포기하지 말라 성공 포기하지 말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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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 백 이브링즈가 등장합니다. 월비표창 들어갑니다. 20만 매수를 받았습니다. 월비표창을 다시 회수 합니다. 다시 이동속도가 들어왔습니다. 라이징도 판매를 해줍니다. 안 팔릴 만한 장비템도 다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기타템도 싸그리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약을 미리미리 채워주고 있습니다. 인상심발로 교체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함부로 두 개와 홍수를 들었습니다. 신덕상 고맙습니다. 교체갑니다. 깔끔하게 마력 450이 되었습니다. 현재 72레벨입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오늘은 여태 모았던 장비도 다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수익 613에서 1에서 8일차 순이익은 3,012만 4,612 매소입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23일차 8시간 더해서 213시간 30분 메이플랜드의 23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